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갱질TV 한승훈기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동안 잠깐 슈팅을 보여준 하나솔루션 그리고 나서 입꼬리도 쭉 달고 내려와 주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조용조용 촬영을 할게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주주분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허브갱질TV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잡고 체험 받아보셨으면 이번주 내종모습이 청산하셨을 겁니다 여기가 포스코피처에요 에코프로 비엠 등 굉장히 좋은 기업군들 챙겨드렸죠 저희 허브갱질TV는 오로지 좋은 기업 그리고 주도주급 종목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 위주로만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니 이번에 진행하는 VIP와 똑같이 일주일 무료 체험하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저희 각각 받으신 날이 꼭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볼게요 프로그램 매도 4만 9천주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간들이 소량 매수 진입에 들어와 주며 주가를 방어해줬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모듈 판가 방어력이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슈와 함께 좀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오늘은 아침에 반영이 되어줬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의 흐름으로 바닥을 완연하게 잡아줬다 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솔루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유의미한 가격 부강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선발적으로 뉴스가 나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메이저들의 스탠스가 눈에 보이시죠 사측이든 메이저 측이든 명확하게 주가 방어를 해주고 싶은 가격대가 4만원 초반 원조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액션이 나와준다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현재로서 하나솔루션을 들고 계실 때 이제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포지션이 나와주게 되면 다음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2차 메스 구간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지금 당장 2차 메스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제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수고는 많으셨구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센스로 봐야죠 매수의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대신 그 매수의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의 상황인 거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분기TV 지도주 시험도 꼭 받아보시구요 저희가 VIP 문제가 똑같이 일주일 모레 시험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샌 링크가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하나솔루션 보았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